반갑습니다 8월 26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7분 조건 검색 시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 원판이라는 건데요 이 원판에 오늘 종목이 네 종목이 떴습니다 첫번째 종목이 3일 두번째 종목이 조일 알미뉴 세번째 종목이 일진 홀딩스 네번째 종목이 휴맥스 홀딩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종목 하나 둘 셋 넷 원판 검색 시 4개가 떴구요 자 3일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시 36분에 떴구요 두번째 조일 알미뉴은 10시 13분에 떴습니다 세번째 일진 홀딩스 12시 32분 밥 먹고 있을 때 떴구요 네번째 휴맥스 홀딩스 3시 19분이죠 3시 19분에 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빼도 되겠습니다 자 보면 3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보시면 매수 포착 가격이 6,840원입니다 6,840원 자 오늘 3일 한번 볼게요 자 3일이 체결 가격이 6,840원 자 이건 뭐냐면 자동매매 인데요 자동매매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매번 방송할 때마다 제가 뭐 깨꼬리 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매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게 아니라 키움증권의 캐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니다 캐치가 뭐냐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캐치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서비스입니다 그럼 알고리즘 또 뭐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알고리즘은 검색식 입니다 검색식 검색식을 이용을 해서 이 검색식을 여러분들 키움증권에 아이디에다가 심습니다 이 검색식 말 그대로 이 조건을 다 심어요 심고 난 다음에 캐치를 통해서 캐치가 그 검색식을 통해서 쥐가 알아서 매수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캐치는 자동매수 자동매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만든게 아니구요 키움에 그게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키움증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좋냐 사용자는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또는 내가 운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주식을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조건 검색식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기가 좋다 정말 하기가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구요 이거는 매수 매도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세팅해 놓은 값에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좋습니다 자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 서론이 길었구요 자 첫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위는요 6840원에 잡혔구요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701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잡히기 전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재처리가 됐구요 자 두번째 종목 조일알미늄 조일알미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조일알미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상한가 같이 갔죠 1890원 종가는 조금 밀렸는데요 몇 시에 잡혔죠 10시 13분 53초에 잡혔습니다 조일알미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시 13분 10시 13분 53초 바로 여기죠 이게 초마다 다 나오는거에요 1665원 맞죠 1660원 1670원 자 이때 잡혔구요 이거 보이시죠 자 오늘 상한가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죠 그리고 일진홀딩스도 보겠습니다 015860 자 12시 32분 밥 먹을 때 잡혔구요 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완전 자동이다 3일 6840에 잡혔습니다 6840 자 오늘 3일 아 3일이 아니죠 잘못 이야기했네 일진홀딩스 밥 먹을 때 잡힌거 12시 32분에 잡혔구요 어 7450원 네 7450원 7450원에 잡혔습니다 7450원 오늘 8330원까지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어 원래 하나 둘 셋 네개인데 네개는 셋이 19분에 잡혔기 때문에 별로 뭐 의미가 없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어 오늘은 고작 네개 세개 잡혀가지고 두 종목이 상한가 같습니다 조일 알미뉴 일진 홀딩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익인증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판으로 돌리신 분들은 수익이 또 많이 났을 것 같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이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이님 일진홀딩스 어 71만4천원 네 축하드립니다 12시 31분 맞죠 자 이게 이제 점심시간 때 자동으로 매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제 원판으로 돌리신 분들이구요 그리고 또 우리 어 수익조아님 수익조아님은 오늘 어 종목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원판 돌리신 분이 있고 어 조금 더 안전하게 돌리시는 검색식이 있어서 어 제가 이걸 뭐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갤럭시님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조일 알미니오 51만원 멜파스 멜파스 53만원 멜파스는 이제 오늘 건 아니고 어 어제 아랜가 그럴건데 이거 이제 수익을 했다는 거구요 블루레인님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구요 우리 단타누 님도 잘하십니다 콜라님 콜라님 어 삼일손절 일진홀딩스 91만8천원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에머렌스님 보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자 이분 진짜 거의 뭐 우리 전화무종님하고 쌍백을 이루는 에머렌스님 강진윈택 수익 일진홀딩스 120 사마알미늄 160 조일알미늄 전부알미늄이네 이거 오늘 나온거구요 멜파스 이거 수익이고 그간 물려있던 전부 오늘 3개나 탈출했다 이런게 존버의 미학인거죠 이제 한국선지 하나 남았다 오늘 매수한 3일은 보유중이다 와 이거 잘했다고 해줘야죠 오늘 얼마 먹은거에요 그러면 300 280 530 거의 600 먹었네 600 조건검사식으로 물론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빠져나왔다 이 말인데요 강진윈택 일진홀딩스 사마 조일 이렇게 해서 1 2 3 4 5 5개 5개 수익났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무정님 보겠습니다 3일은 보유중이다 그래도 오늘 조일알미늄 1등 홀딩스를 상한가를 보내서 너무나도 뜻깊다 상한가 2개를 하루에 먹다니 정말 검색식 덕분에 인생이 바뀐 느낌입니다 조일알미늄이 220 일진홀딩스가 190 자 이렇게 해서 300에 410 거의 뭐 어 에머렌스님과 쌍백을 원래 원조고수 전하무정님도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구요 제가 볼 때 에머렌스님이 더 대박인거 같아요 왜냐하면 와 캐치로 이렇게 어 이분도 좀 크게 하시는거 같아요 보니까 수익나는거 보니까 그냥 작게 나는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부다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어 오늘 종목이 3일 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구요 카카오톡 들어와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어 평생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꾸준하게 합니다 꾸준하게 합니다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어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